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57세의 여동생이 뉴 졸지 저희 집에 방문 여행 중에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인 메디컬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 독신입니다. 메디케이드는 타주에서 커버가 안 된다고 하여 난감한 상태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뉴 졸지의 여행 중에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집에서 넘어졌다든지 그런 사고일 경우는 그거는 호모노 인슐런스가 있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되고요. 그렇죠. 혹시 자동차 사고일지라도 자동차 인슐런스가 있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됩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라고 하는 얘기는 병에 대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고에 의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가지고 커버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메디케이드는 기본적으로 치료 단위로 커버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가 뉴 졸지에서 커버할 수가 당연히 안 되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사고의 병 상태가 병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몇 가지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행 중에 뉴 졸지 와서 병이 생긴다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뉴 졸지의 메디케이드나 뉴 졸지 보험이 없고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병원들이 노노노 우린 치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치료를 해줍니다. 그렇죠. 당연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병원 측에서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에다 연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사정이 되고 특수한 병이 될 때는 메디케이드 자기가 속한 메디케이드 주의 메디케이드에다가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뉴 졸지에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뉴 졸지 병원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에다가 누구누구가 지금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병원을 치료로 해야 되는데 허락해 주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페이해 주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허락이 되면 당연히 커버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은 어느 스테이트의 메디케이든지 간에 메디케이드가 직접 커버해서 업무를 하지 않고 전부 매니젯 케어 오가니제이션 mco 일반 보험 플랜이 메디케이드를 대신해서 커버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의 동생이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에서 받은 mco 플랜이 예를 들어서 호라이선이라고 가정합시다. 네. 그러면 그 호라이선이 뉴 졸지에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캘리포니아의 호라이선 캄파니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행 중에 뉴 졸지에서 병이 났는데 그 호라이선 플랜이 뉴 졸지에 호라이선 플랜으로 연결돼서 커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네. 가능합니다. 그거를 이제 타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스 하면 이쪽에 뉴 졸지 호라이선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하고 연결시켜서 커버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네. 뉴 졸지 그런 보험의 관계가 잘 안 될 때 네. 뉴 졸지 병원 측의 입장에서는 일단 환자를 치료해 주고 네. 이머젠시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네. 이머젠시 메디케이드는 여행 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람들에게 네. 주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없을 때 네. 해외여행을 왔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해주고 주에 뉴 졸지 스테이트 주에 메디케이드에서 지급을 해주는 그게 이머젠시 메디케이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뉴 졸지 스테이트 메디케이드 오피스에다가 이머젠시 메디케이드로 신청을 해서 그동안 치료해 주는 것을 커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어느 방법든지 가능한 이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봐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뉴욕에 있는 어떤 환자가 한국 사람이죠. 네. 아주 특수한 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뉴 졸지 병원들이 그 병을 핸들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의사도 없고. 그런데 뉴 졸지에 어느 닥터가 병원에서 그 병원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뉴욕 메디케이드만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뉴 졸지에 치료해 주는 사람이 뉴욕 메디케이드에다가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메디케이드는 허용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뉴욕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니까. 안 되는 병이니까. 네. 뉴욕 뉴 졸지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니까 허가를 해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뉴 졸지에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안 된다고 하는 원론적인 생각만 갖고 포기를 하거나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도 급하게 연락을 하면 방법을 급하게 제공해 줄 수가 있죠. 네. 사실 이 케이스는 여러분이 지금은 또 여름이니까 왔다 갔다 다른 주로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 졸지에 아니라도 다른 주에 가셔서 혹시 이러한 일이 생기시더라도 똑같이 적용을 하셔서 트라이 하시면 항상 방법은 나오는 거니까. 있습니다. 요즘 또 메디케이드가 직접 가발하지 않고 mco 플랜을 인슐리스 플랜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네. 또 보험회사들이 서부에 있는 게 동부에는 없고 이렇지는 않고 대부분 미 전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지금 케이스처럼 오셔가지고 갑자기 병이 나거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닥치면 굉장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든지. 그 외국에서 외국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병이 났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일부러. 네. 일부러 있습니다. 네. 그때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에서 왔다 그러면 콜롬비아에서 있을 때부터 이 병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뉴저지 와서 금방 갑자기 생긴 병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물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그 병이 한국에서부터 있었느냐 아니면 여기 와서 갑자기 생긴 병이냐 그걸 반드시 확인합니다. 갑자기 지병이 있는 경우는 치료를 안 해주나요? 지병이 있는 경우는 미국에 있는 베네피시 커버가 안 되죠. 안 되고 자기가 프라이빗 페이를 해야 되죠. 네. 그러나 이제 여기 와서 갑자기 생긴 병이란다면 아까 얘기한 이머지시 메디케이드나 이런 것들로 해서 미국 내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어야 될 겁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